USB도 보고 안테나가 다 잡힌대 아니 그러면은 아라씨 5년 전에 그 북한에 있었을 때 제일 좋아하는 한국 남자 연예인이 누구였어요? 장동건이 엉덩이 하여튼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자 이어서 이기엔씨하고 유지연씨입니다 할게요 멈춰 7 대 7 허주경 당근한 여자 자 That's my song 아 옛날이여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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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러 아는 건 맞죠? 맞어 나에게는 차가운 건 맞죠? 맞아요 그대 마음은 너를 빠질까 봐 두려운 거죠 두려워 그대는 그게 매력에요 관심 없는 듯한 날 뜨는 빛 하지만 그 시선을 난 안 보고는 느낄 수 있죠 집으로 들어가는 길인가요 집으로 들어가는 길인가요 그대의 어깨가 무거워 보여 일어나 일어나 담보란가요 술 한잔 다 주실래요 야야야야야 날 봐요 우리 마음 속이지는 말아요 안 속여 내 눈이 다 들렸다고 내 눈이 다 들렸다고 먼저 얘기하면 손에라 놓고 나면 야야야야야 말해요 그대 연장 해달라고 말해요 나 이미 오래전 그댄 헤어지고 싶었어요 이 노래가 제일 좋아 두 분 준비 됐죠? 네 자 룰렛 돌려 주세요 주세요 스탑 최진희의 사랑의 미로 야 이거 북한에서 제일 좋아하는 노래 아 그래요? 네 인기가 좋은 노래인데 이건 아라씨가 불러야 되겠어 아라씨가? 난 북한 돌아온지 오래돼가서 못 불러 아유 큰일났네 이거 아라씨가 부른다네 큰일났다 아 알았다 사랑으로 눈방 가슴에 진실한 날 울지마 내 작은 가슴에 심어준 사랑이여 상처를 주지마오 영원히 내 작은 가슴에 진실한 날 울지마 내 사랑에 밀어요 김하나 씨 네, 정말 간이 쫀득쫀득해지네요 저도 옆에서 막 지금 넘어가는 줄 알았어요 정말 깜짝 놀라시오 다시 이제 이계인 씨와 유지연 씨입니다. 할게요. 룰레 돌려 주세요. 상은철 산포로 가는 길. 산포를 많이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믿어요. 바람 부는 저들길 끝에는 산포로 가는 길이겠지 그리 그리 산길 걷다 보면 한 발 두 발 한숨만 나오니 끈그름하는 삼포로 가